오늘 중학교 후배들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소개를 해줄 수 있도록 하지 않겠지? 네! 호흡면 일어서서 환호해주세요! 3이 된 거야, 우리부터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오늘 선배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샵에 갔다 왔습니다. 학교 이름도 너무 그럴싸해. 세상 국제컨벤션. 국제에 들어가면 알지? 영어 다 잘하는 거. 헬로우, 하이. 마이 네임 이스 연이 형. 미드스쿨. 미드스쿨 뭔지 아니? 중학교잖아요. 고등학교 뭐야? 하이스쿨. 대학교. 유니버스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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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держ의 정신. 유니버스티. 같이 한번씩 더 감수해줘. 한일이었어. 잘 왔어요. 흰아, 말 와! 난 중3이라니까? 우리 집에 갔다 오고. 야. 야! 영어, 중국어, 일본어 모두 알아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기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들 지금 아침 조회할 시간에 이 학교에 온 잠실중학교 3학년 8학년입니다 입학원서를 쓰고 이 학교의 매력을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름부터 특별한 해성 국제컨벤션 국제가 들어간 거 보니 냄새가 나는군 영어로 안 써도 되죠? 아직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도 잘 못 써요 생년월일, 요즘 내가 이제 중3이니까 몇 년도 생으로 와야지 해성 국제컨벤션 고등학교 오늘 란나 스타일집 구하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학생이 가장 원칙이 지각하면 안 되는 건데 어? 진짜 코음식 수만수야 빼고! 수만수야 빼고! 세랑수야 빼고! 수만수야 빼고! 처음 뵙겠습니다, 처음 뵙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장난해요. 고객님 말씀 놓으시더라고요. 우린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이야. 우린 동등한 관계야, 친구야. 예, 알겠습니다. 안녕, 난 현이라고 해. 안녕, 나는 형석이라고 해. 안녕하세요, 유리입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왜 가려? 근데 유리 의상이 지금 우린 다 교복을 입고 왔는데. 스콜룩이라고 해. 이게 무슨 스콜룩이야. 먹뿌린 것 같은데 오늘 출연한다고. 너무 웃는다고 해. 이 친구야. 그렇게 죄송하면서 하면 안 돼. 나 실제로 보니까 어떠니? 너무 아담하고 귀여운 것 같아. 얼굴도 조금. 그치, 유리는 어때? 귀여워요. 귀여워? 그게 다야? 죄송합니다. 뭐가 이렇게 죄송해? 너 그렇게 죄송한 거 맞는? 해성 국제컨벤션 고등학교. 느낌이 오잖아. 마이 인트로디어스, 유어쌔어? 헬로우 마이 담임 시리아, 갱프로 러시아, 코리아. 다른, 다른, 다른 종족이. 뭐야? 어? 자신 있었네. 의상을 이렇게 입고 온 게 러시아에서 왔어. 네. 위스키. 위스키, 위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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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더 콜드 위스키. 저 중학생. 나 중학생. 중학생. 어쨌든 오늘 이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낱낱이 파헤치고 가야겠다. 알겠지? 네 학교 맘에 든다. 감이 있잖아. 좋네. 감 있는 학교다, 얘들아. 감이구나. 그렇지. 감이 아니라 뭐지? 저거 감이야. 감 맞죠? 오늘 우리 감 잘 잡아야 된다. 삶을 다 해. 자요. 먹어보자. 중학교 3. 시작. 빡뚱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중학교 성학년 바이바이. 저는 웅현입니다. 오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유리입니다. 러시아에서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학년 9반 김형석입니다. 선생님들 말 놓셔도 돼요. 말 빨리 놓는다. 혹시 이 자리에서 기선제압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헬로. 저랑은 절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. 우리가 항상 기가 죽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. 그러네요. 여기에서 제 친구 유리가 3개국어를 할 줄 압니다. 저희가 기선제압 한번 가겠습니다. 먼저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요?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요? 같이! 같이! 하이! 나이스 투 비츠 유! 파이! 그냥 저것도 괜찮았는지? 해석국제컨벤션 고등학교가 너무 좋다고 해서 또 선배님들이 자랑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들으러 왔습니다. 이 학교 자체 국제 학교다 보니까 영어로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기관제약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수윤윤윤입니다. 지금 현재 2년생의 학교에서 해석국제컨벤션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.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학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저희 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선생님, 선배님 너무 잘 들었는데 해석 좀 해 주십시오. 무슨 말이에요? 지금 학교에서 가장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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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 뭐지? A코스 B코스 B코스 네? 무슨 얘기죠? 각 반에 같은 번호구 짝선배 짝후배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1, 2, 3학년 우정이 더 멘토, 멘토 이런 거처럼요 혹시 무슨 학과세요? 경영학과 경영학과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국가 기계관에서 문제의 평면성 문장학교 박성현 강아지 이게 더 이상 그 기계인 강아지 유희 기계산 유리 유리가 나가서 우릴 위해서 한 번만 해석해줘.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고 그런 거 네 맞아요. 어 그리고 카페 카페가 생겼고 약간 그 수다 떨 수 있고 수다 떨 수 있고 그런 거 약간 브레인스토빙 같은 거 뭐라고? 형석이 형석이 너! 저요? 노래 한 곡이라도 해줘!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다 할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마 잊어버리지마 오 잃어버리지마 잊어버리지마 오 잊어버리지마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이제 좀 더 이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혹시 이 학교 홍보를 좀 알려주시고 저희를 좀 이끌어주신 선배님 혹시 계실까요? 아 저 선배님이셨습니까? 아 저 선배님이셨습니까? 꼭 입학 원사를 따서 핵컴에 입학하도록 만들 거예요. 핵컴 화이팅! 고맙습니다. 예희– none can paz 자막 제공여 a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